며칠 전. 갑자기 소집된 회의에 고심하는 척하는 사람들? 과연 이 긴급 회의의 주제는? 뭔가 획기적으로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회수 올리는 방법이 있지. 그럼 뭐 조회수 높은 방송을 벤치마킹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것은? 아 뭐야 이건 또. 조회수 개선한. 먹방 ASMR 슬라임? 그러면 잠깐만 이 중에 뭘 하라는 거야? 음 그건. 안녕하세요. MC 한현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과톡을 먹방을 하면서 진행해볼게요. 자 이제 호르륵 해볼게요. 허허 땀까지 흘리면서 힘겹게 먹방 소화하는 MC 현민. 매워요. 핫. 이럴 땐 뭐다? 핫 이슈다. 이번 주 핫 이슈.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5월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자 과연 수상자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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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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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KAIST 전기전자공학부 이정용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유기고분자와 양자점이라고 하는 자세대 반도체 소재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합쳐 고성능 태양전지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 태양전지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4차 산업의 핵심적 동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선정해주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와우 축하드려요. 과떡.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고 있는 요즘. 온라인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능력을 겨루는 2022년 AI 온라인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참가팀의 문제 해결 능력 및 알고리즘 개발 기술력을 검증하고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우수팀을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올해는 20개 팀을 최종 선정해 최대 2억 원씩 총 40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회는 6월 7일부터 21일까지 접수는 6월 3일까지니까요. 뭐하나 휴먼 빨리 신청하도록. 자, 여러분 이렇게 핫이슈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슬라임을 만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슬라임을 만지면서 하면 조회수가 오른다고? 꽈뚝! 꽈뚝이 왔어요. 뭐야? 이번 주 인물톡 주인공 힌트. 뭐야 이게? 2002 DB1? 컴퓨터 바이러스 이름인가? 이게 뭐야? 1915년 연희 전문학교. 그래서 여기 이렇게 A 플러스 B는 X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풀이를 다르게 해석해 볼 사람? 저요. 어, 그래 원철. 선생님. 저 숫자들을 보아하니 자기네들을 막 풀어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 같네요. 기다려, 내가 곧장 풀어줄 테니까. 그, 그렇구나. 다 풀었습니다, 교수님. 원철, 정말 대단해요. 학교 내에서 발군의 수학 실력으로 유명했던 이원철 학생. 그는 교수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여러 차례 해결해냈고. 원철 학생. 아, 네, 선생님. 혹시 강사해 볼 생각 없나요? 예? 강사요? 저 학생인데요. 아, 그럼 학생 강사라고 하죠, 뭐. 학생 강사?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학생 강사라는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통계학 강의를 하기도 했다. 그는 졸업 후에도 학교에 남아 수학 강사 일을 계속했는데. 그의 재능을 알아본 물리학자 백허 교수와 천문학자 루퍼스 교수는 그에게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일제강점기라는 힘든 시기에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된 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곳까지 왔는데 꼭 성과를 내야 돼. 그는 단 몇 개월 만에 학부 과정을 마무리하고. 미시간대학에서 천문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이학 박사의 탄생이었다. 특히 그의 박사 논문은 큰 주목을 받았는데. 자, 지금 보시는 이 독수리 자리에는 애타별이라는 것이 있는데. 애타별은 맥동변광성입니다. 맥동변광성이란 팽창과 수축을 되포리하며 밝기가 변하는 별이라는 뜻으로. 미국의 셰플리라는 학자가 내놓은 가설이었지만. 당시 이 가설을 명확히 입증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원철 박사는 망원경과 프리즘 분광기를 이용해. 70일에 의해 관측 결과를 얻었고. 이를 세밀하게 분석, 개선했다. 그리고 그의 발견은 미국 천문학회 학술지에도 실렸다. 하지만 그의 연구활동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는데. 돌아온 조선에서는 미국과 같은 천문학 장비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토대로 전문학 강조를 열었고. 동네 최초로 연희 전문학교에 현대식 굴절 망원경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천체 관측을 지도하기도 했다. 그러던 1938년. 조선진 교수. 조선진 교수. 조선진 교수는 조선진 인재 양성 일파입니다. 조선진 교수. 조선진 교수. 조선진 교수. 동립운동. 열심히 준비해. 결정하alid. 당장 전енко Eph 클在 store. 아이고. 이원철 박사는 당시 독립운동단체였던 흥업구락부에 가입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빌미로 그의 교수 자격을 박탈해버렸다 이제 교수님도 없는데 우린 어떡하지? 짜잔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 교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음 뭐 교수가 아니면 지고 나면 되죠? 어 직원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역시 우리에겐 교수님뿐이세요 그럼 이제 뭐 다시 공부해볼까요? 하지만 이원철 박사는 학교에 복직한 지 1년도 안 돼 조선화 학회 사건의 요주인물로 지목되며 다시 사임하게 됐고 창식 예명을 거부하며 해방 전까지 연단에 서지 못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드디어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 이원철 박사는 무너진 학교를 다시 세우고 충분 기상학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오늘부터 일제의 기상대는 국립중앙관상대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곳에서는 기상과 천문학 재정립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관측과 예보, 통계를 담당하는 기상부서를 만들었고 천문학의 기본이 되는 천문 역서를 제작해 배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1947년 한국기상화학회를 조직하고 우리나라 최초 공과대학인 이나공과대학 창설을 주도하며 체계적인 과학기술 발전에 힘썼다 저는 저를 도와준 미국 교수님들 덕택에 유학을 가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걸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원철 박사는 말년에 집과 토지 등 전 재산을 한 단체에 기부하며 마지막까지 사회봉사를 몸소 실천했고 그의 도움으로 많은 학생들이 후원을 받게 됐다 그 후 2002년 한국전문연구원은 한 소행성을 발견했고 2002DB1이라는 임시 이름을 가졌던 소행성에 이원철 박사의 이름을 붙였다 일제강점기란 암흑같은 시기 과학계를 빛낸 그의 업적은 그의 이름을 딴 소행성처럼 지금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이원철 박사의 이름을 붙였다